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술사 석연입니다. 오늘은요. 아주 재미있는 퍼즐 맞추기 마술을 가지고 왔어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퍼즐들이 손을 넣으실래요? 여러 개가 있습니다. 그렇죠? 여기 퍼즐이 있는데 퍼즐 맞추기 많이 해보셨어요? 네. 아 그렇구나. 퍼즐, 저는 잘 못 맞춰요. 아 이 모양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 중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퍼즐 하나를 골라주셔야 돼요. 이 중요한 퍼즐은 어떻게 고르시까냐면 손에 쭉 넣어서 손 끝에 딱 하나 닿는 거 닿는 거 하나만 재빨리 빼주셔야 됩니다. 손에서 닿는 오 퍼즐 하나를 잘 갖고 계시면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. 빨보세요. 다 일단 잘 섞어요. 네. 자. 그러고요. 손에 닿는 퍼즐 하나 하나. 그렇죠. 네. громаков 하나. 여기 올려보세요. 네. 그대로. 여러 개에 충 playground 다양한 퍼즐이 있었어요. 다양한 퍼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하나를 골라주셨어요. 그죠? 자. 그러면 한 번 퍼즐을 시작해볼까요? 이 퍼즐이네. 보니까 위에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사실 여기 있는 퍼즐판에 퍼즐조관 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 뒤를 보시면 퍼즐이 다 비어있어요. 이 퍼즐을 여기다 싹 떠서 골라주셨는데 여기 어떤 부분 중에 하나를 이렇게 딱 골라주실 거예요. 근데 이 퍼즐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. 뒤에 똑같은 퍼즐이 있는데 전부 맞춰져 있어요. 그 중에서 하나가 비어져 있습니다. 만약에 이 퍼즐과 이 퍼즐이 일치 않다면 엄청난 퍼즐 천재예요. 자, 볼까요? 완벽하게 맞는 퍼즐을 골라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